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85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84건 확인됐고 어제 충남 청양 한우 농장에서 1건이 추가됐습니다. 충남 청양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.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심 신고 8건에 대해서 검사 중입니다. 중수부는 전국 소사용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407만 6천 마리 중 405만 5천 마리, 99.5%의 접종을 완료했습니다.